안녕하세요. 배우라기 박미리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설계를 얘기하면 크게 토목 설계, 구조 설계, 그리고 전기 설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은 전기 설계가 거의 90%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연도 문제를 봤을 때 또는 우리 교재나 또는 다른 모든 조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때 토목 설계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 곳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하는 게 경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늘 말씀드리지만 밭, 전답, 과수원 되셨죠? 과수원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잖아요. 밭, 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토질,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지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물이야. 구조물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그렇게 막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일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일정한 나라에 그리고 많은 지역이 조금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건에서 풍압이라든지 적설하중이라든지 자중 이런 모든 하중을 다 고려하더라도 구조물이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구조물의 얘기를 할 때 고정식, 일축식, 이축식 이런 식으로 추적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도 우리는 고정식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구조물의 검토가 그렇게 또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또 경제성을 또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고정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율이 나머지 설계 부분에서는 90%가 전기 설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에서도 한 6, 7%는 구조물 그리고 나머지 3, 4가 토목 분야예요. 그래서 토목 분야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시더라도 아마 거의 20문제 내외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그 정도 범위가 토목과 구조에 다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아 너무 TMI가 많았네요. 갈게요. 자 갑니다. 자 우선 토목 설계는 전체적으로 한 호흡으로 갈 겁니다. 한 방에 끝낼게요. 자 토목 설계가 있고 토목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제일 먼저 나오는 토목 설계 부분에서 좀 시방서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토목도 있고 구조도 있고 모든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이 시방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 시방서라고 하는 거 먼저 조금 개념을 잡고 갔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죠. 조사는 알고 있는 거 써놨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이건 좀 참고하세요. 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정별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뭐 밑에 집안을 뭐 평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절토를 한지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할 때 그 하나하나의 공사하는 거를 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정별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서류다. 서류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 네 맞아요. 우리가 도면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 서류, 그래서 통칭에서 설계, 도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설계, 도서, 토목 설계, 도서라고 하는 건 도면과 이 서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류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고 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고 유관기관의 해석이라든지 검토서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내역서까지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방서다. 어쨌든 글로 적혀 있다. 그래서 공사의 실시 목적이라든지 설치, 공사의 개요, 진행 순서, 설계의 실시 기준, 어떠한 기준을 따랐느냐. 그래서 설계 도서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적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면 도면, 왠지 이렇게 큰 종이에 뭔가 막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글씨가 많이 있기는 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를 보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전부 다 도면을 보고 시공할 수 있도록 깨알같이 글씨를 써놓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도면에 다 기재 못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상 시방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이 공사를 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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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실상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기준은 무슨 무슨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기준도 시방서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면에 쓸 수 없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기술한 걸 우리가 시방서 특히 공사에 사용하는 걸 공사시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이거는요. 우리가 세금을 냈잖아요. 됐습니다. 표준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뭐 가서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가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모든 기준들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이라는 것에 가셔서 건설공사기준정보 그중에서 시방서가 종류가 있네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셔서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표준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네요. 표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의자를 사면 의자를 사면 그렇죠? 뭐 성인 기준이 성인이 앉았을 때 그 정도 높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높이를 누가 정했냐는 물론 뭐 제가 의자를 얘기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무조건 220 꽂으시면 되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기준을 누가 정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또는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그 시설물별로 정한 가장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걸 우리가 표준시방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토목도 있고 구조도 있고 전기도 있는 거예요. 통신도 있고 소방도 있고 모든 업 영역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 표준시방서는 가장 표준적인 걸 적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토목이 됐던 건축이 됐던 구조가 됐던 의미는 없다. 되셨죠?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다음은요. 전문시방이에요. 자 시설별로 표준시방의 기본으로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이 전문시방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한 공사의 시공이라든지 그거의 작성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적었다. 전문시방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더 어떤 특별한 공정이 있을 때 그 공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요 자제에 이러한 전문시방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공사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전문시방서를 요즘엔 특기시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상 실무할 때 전문시방이라는 표현보다는 특기시방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썼었어요. 특기시방 그러니까 전기에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전기 공사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때는 표준시방서 그 다음엔요. 그때 사용하는 변압기라든지 수변전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인버터라든지 또는 모듈이라든지 이렇게 이 전기공사 이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자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특기시방서 전문시방서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사시방입니다. 공사시방은 표준시방 및 전문시방을 기반으로 해서 공사의 특성상 특수성 특수성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여건의 공사 방법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나는 시공 방법이라든지 자제 성능 규격 그리고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적어놓은 걸 공사시방이라고 합니다. 실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는 겁니다. 표준시방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는 계속 더 디테일하게 작성된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시방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지침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침서라고 하는 게 아 이거 시방서로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내역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내역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1과목 1과목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공사원가 기억하시죠? 그 공사원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어떤 교재의 각지 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공사원가가 어디에 있냐면 진짜 한 장짜리거든요. 진짜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그 한 장이 어디에 있냐면 이 내역서 맨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표지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역서의 표지를 그 공사원가 계산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라고 하면 그 공사원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상세가 쭉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재료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러니까 재료비를 산정하려면 그때 사용한 자재들을 쭉 나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단가를 다 일일이 하나씩 다는 거예요. 뭐 나사가 100개면 나사 100개에 나사 1개에 단가가 얼마고 그러니까 모듈이 지금 한 1000개면 모듈 1개에 단가가 얼마고 그거 1000개가 있으니까 1000개 해서 합계 금액이 얼마야? 그리고 모듈을 하나 설치할 때 노무비가 얼마가 들어? 예 이래서 노무비 1000개 곱하고요. 그때 경비 얼마야? 이렇게 해가지고 경비, 노무비, 재료비에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한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를 만들려면 우리가 엑셀 시트라고 하는 그런 걸 쓰겠죠. 눈이 빠지죠. 다 숫자만 적혀 있어요. 어쨌든 그건 걸 우리가 내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됐다라는 건 지금 모듈이 1000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1000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작성한 걸 수량산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량산출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돼요. 도면이 작성이 되면 그 도면에 사용한 자재 그리고 모든 자재들을 전부 다 개수합니다. 우리가 센다고요. 세서 하나의 폼을 갖고 정리된 걸 수량산출서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량산출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노무비는 노무비대로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내역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1위대가라고 하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1위대가는 사실상 실기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1위대가라고 하는 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1위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듈을 설치할 때 재료비도 필요하고 노무비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모듈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 전체 공사비가 얼마야 순공사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1위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 도면이 나오네요. 자 도목 도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아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상 토목 도면이라는 건 태양광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지형을 변경하거나 그런 토목 공사에 수행하는 내용들이 도면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설계 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뭐예요? 시방서였어요. 우리 시방서. 이게 왜 순서가 시방서가 뭔지 이것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법적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비웃는 게 아니고 법적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공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판단이 될 때 도면에 없는데 이거 시공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사람 공사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런데 시방서에 있습니다. 그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면과 시방서와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하나의 설계 도서입니다. 그럼 이 설계 도서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느 한 도면에 그 자재가 빠져 있으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지 공정이 있으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우선순위가 시방서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고 그 다음에 또 시방서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방서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공사신문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상 통칭해서 시방서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방서가 법적순위 1위 그 다음에 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역서, 그 다음에 계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도면이고요. 도서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은 그러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은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의 측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떤 걸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경계를 측량했으면 경계 측량 그리고 토지의 분할에 대한 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분할 측량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건 구조문이나 건물 등의 위치를 측량하는 것 그걸 우리가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조금 제가 별표가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집안조사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회차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년째 태양광 발전 설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하는 자격증에 관한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문제가 나왔죠. 사실은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손에 꼽는 문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많이 나왔던 문제가 집안, 조사, 도서, 검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집안조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조사입니다. 죄송해요. 이건 오타예요. 제 오타입니다. 집안조사입니다. 자, 집안을 구성하는 지층 또는 토층의 형성 짜증나기 시작했죠. 지하수의 상태 그 다음에 가지층 및 토층의 성상을 알아내요. 그 안에 계획하고 구조문의 설계 및 공사,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집안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짜증나시죠. 더 짜증나실 거예요. 집안조사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구과학 이런 거 공부할 때 여기는 무슨 아메바가 있어. 공룡뼈가 있어. 이렇게 해서 토양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건 기억하시죠. 다들. 그게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걸 집안조사라고 합니다.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태양광 발전 부지에 쭉 밑으로 뭐 있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죠. 밑에 너무 연약지반이 있거나 이러면 위에 구조물을 만들 거잖아요. 공작물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설물을 만들 거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막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밑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접지공사일 때 표토층의 지질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토지의 고유자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다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토목 구조 전기까지 이어지면서 간듯이 기초공사가 돼야 하는 기초조사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집안조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나요. 문제가 한 다섯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해요. 어쨌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보링조사라는 걸 있어요. 보링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파는 거예요. 드릴로 구멍을 푹 뚫는 거예요. 그래서 꾹 뚫어서 쭉 샘플링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진단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전단하는 거 짤다 내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축압축시험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밀시험이라든지 팽창시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합니다. 대부분이 좀 비싸더라도 보링공사를 합니다. 보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특정한 몇 개의 지점을 선택을 해서 보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값을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한 조사 방법입니다. 다음은요. 기본은 설계 도면 검토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에서 설계 도서 그 중에서 토목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할 때는 토목 도면을 받아보시면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의 도면이 있어요. 마치 내가 우리 포탈에서 지도 검색하면 인공위성 사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평면도고요.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있는데 이거는 종행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죠? 종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내가 하는 부지에 방위가 결정이 나면 북 이렇게 자르는 거 종이고요. 옆으로 횡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종단면도와 횡단면도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절토라 할 건지 성토라 할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종단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물체의 중앙선을 수직으로 딱 잘라서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아 뭐 이러면 좀 더 나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케익을 샀습니다. 케익을 케익이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러면 이 케익이 몇 단으로 돼 있는지 종으로 잘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종단면도에요. 그 옆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종단면도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횡으로 뚝 잘라가지고 횡단면도 이렇게 딱 해서 그 횡의 케익이 몇 층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걸 횡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 다 해요. 도면에 차이가 있나요? 전기 도면은 종횡단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건축물을 반으로 쪼개 놓지는 않는 이상은 어쨌든 나중에 제가 전기 쪽에 관련된 종단면도 횡단면도 보여드릴게요. 뭐 그 정도 보여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황 측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도 현황이라고 하는 건 주위에 이렇게 써있죠. 위치 현황을 실직해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현하는 측량도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엔 배수 계획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홍수가 나면 산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항상 토사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기존 시설물이 아닌데 다른 게 딱 들어오는 순간 형질이 변경되는 순간 물길도 달라지고 물길이 달라진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배수 계획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형 실직도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자연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5, 6년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지적도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평면도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느 분이 혹시라도 바위를 빼먹고 그러셨다면 중간에 바위가 이따 많은 게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내야죠.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폭파시키는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꼭 가셔서 실측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모듈 배치 계획도 뭐 이거는 뭐 사실은 토목 도면에 해당되기도 하고 전기 도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듈을 어레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기초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건 또 나중에 저랑 같이 또 뒤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펜스라고 하는 거 요거 조금 중요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그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우리 1과목 기획할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설치하는 건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고 해서 태양광이잖아요. 발전설비입니다.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전기법 모든 거 다 해당이 되는 그 기준에 발전소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에는 울타리 담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반드시 울타리 담을 설치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펜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기 쪽에서도 펜스 도면을 그리고 토목에서도 펜스 도면을 그립니다. 어쨌든 누가 발주자의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울타리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보편적인 토목 도면의 종류다. 입니다.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엔요. 사실상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포인트를 잡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집안조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설계 도서 작성 기준에 따른 설계 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입니다. 설계 도서 법적 해석 그리고 감리자의 지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발주자와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그 계약서가 없는 이상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사시방서 갑니다. 그래서 시방서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엔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어쨌든 이 시방서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방서가 조금 위에 있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법정 순서니까 공사시방서 설계 도서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입니다. 표준은 법변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방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역서 그러니까 산출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엔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처럼 설계 도서를 만들어 놓고 도서를 막 열심히 그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납품이 되는 걸 설계자 입장에서는 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중공 공부하셨죠. 공사가 완료되면 중공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끝나도 중공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공되면 도면의 변경 수정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도면이 수정돼야 되고요. 또는 자제에 따라서 애초에 생각했던 자제가 이런 거 적용해서 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이게 조금 변경이 되는 거예요. 치수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이런 개념이 된다면 사실상 그 현장에서 이 부분이 약간 수정돼야 되죠.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이라는 건 누가 승인을 했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발주자가 승인할 수도 있고요. 발주자의 이 권한을 위임받은 위탁받은 감리자의 승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관기간에 허가가 떨어져야 되죠. 우리가 변경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사가 있다면 우리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았었죠. 인가도 받았었고 신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 최종적으로 제출된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요.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타가 많네요. 해석입니다. 해석 유관기간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거 어떤 거예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안전관리법 그 다음은요. 이 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전기사람비 기술기준이라든지 한국전기사람비 규정이라든지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건 법이에요. 법에 따라서 기준을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 기준이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 앞에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 사이트에서 검토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제처에서도 검색이 돼요. 어쨌든 이 기준까지는 법입니다. 그 다음은요. 지자체 조례도 법이죠.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다 포함인데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끔 아주 가끔 빠져있는 거 그러면 이 빠져있는 것들은 그렇죠. 사실상 전기 쪽에서는 전기공사협회라든지 아니면 기술인협회라든지 아니면 대한전기협회라든지 조명학회 이렇게 무슨 무슨 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니까 신재생에너지협회 이런 식의 이쪽에서 유권 그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게 우리의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어색해요. 진작이 됐어요. 어쨌든 유권 해석까지는 맨 끝자락입니다. 그 다음은요. 감리자의 지시사 이 지시라고 하는 건 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시는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서류가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으면 이건 꽝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법적상 해석의 기준이고 적용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말이 많았네요. 어쨌든 설계 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어떠한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우선순위인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요. 토목 도면에 심벌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거는요. 우리 문제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심벌이 많은데 그 심벌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 위주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 외에 여러분들이 토목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관련된 문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이었습니다.